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창원에서 서울까지는 5시간이 조금 넘었다. 잠에서 깬 나를 반긴 것은 노량진을 지나자마자 환하게 차창을 덮쳐오는 한강이었다. 기대했던 63빌딩은 보이지 않았다. 시간이 지나 다시 한강을 찾았다. 63빌딩은 TV에 나온 모습 그대로 서 있었지만 나는 아무 감정도 느낄 수 없었다. 잠시 후에는 한강을 찾았다. 날이 더욱더 나아가고 날씨가 더욱더 나아가고